당신 일은 이거 아니야. 진짜 하고 싶으면 정가해요. 정가. 저 친구가 다 좋은데 융통 썰릴려고 없어. 작곡가 바꿔요. 처음부터 나랑 안 맞는 곡들 뿐이었으니까. 작곡가 김윤아 데려와요.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당신 모습 참 멋졌어요. 살라는 것입니까? 무슨 일 있어요? 둘이 떠난다고요? 이 segment 드디어 이 세계를 잘 만들었을 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렇다면 나는 글을 쓰고 그 글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 그러다 글만 쓰는 뭐 그런가? 저대로 살라는 것입니까 죽으라는 것입니까 결혼하라 하시어 했고 집안의 토지관리를 맡아 해야 하니 농업 밖으로 가라 하시어 갔고 Your crazy time 잠깐만요 힘내야 내가 없어도 되고 없겠어요 여기가 무슨 끈을 이렇게 이윤희 씨가 해야 돼 감찰팀이 이윤희에게 접촉을 시도하잖아 이 사건 너랑도 관계했어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냥 자체를 유족한테 인도하라 이렇게 지휘했었거든 아 실은 제가 이런 사람이거든요 로봇 청소기가 그린 거 아닐까요? 도서 하세요 진단도는 저희 쪽에 좀 끊어드릴게요 넉넉하게 힘 좀 많으시고요 의외로 평범하던데요 그 중경이가 이윤희 씨께 마음에 들었는 것 같은데 하는 사람 마음이랑 사는 사람 마음이 같다고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나는 문장 좋아 내가 부탁해요 한 사람과 그런 약정을 벌고 싶다고 그랬어 내가 다 죽으려면 너 같이 떠나면 우리 살 수 있어요 진경 씨 떠나요 네? 내가 지금 여기서 당신한테 무슨 뜻을 해도 이건 입을 잘못 돌린다 주고 싶어 당신 때문이야 내가 자신을 응원하던 사람 나는 troubles을 지휘해 나는 내 마음을 지휘해 당신은 내 마음을 지휘해 너 나랑 왜 저러나 나는 내 마음을 지휘해 난 바라던 사람 난 바라던 사람 우리 부산 그 척 우리가 동생 강병이를 총상거리로 음독살이한 혐의 이를 사고로 의상해 보험금을 펴치하기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당신 나랑 약속 하나 하자 무서우면 도망가고 위험하면 피하고 막 그렇게 불나방처럼 뛰어들지 말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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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